한선생님은 어드레스 1번 뒤로 가려봐야 바로 쳐야 돼 발로 놓고 후샤 자 뒤쪽 높게 꼽고 약간 높게 꼽고 봐요 높게 조금 더 높게 꼽고 봐요 그리고 뒤에서 보고 들어가서 어드레스 막 길게 하지 말고 놓자마자 바로 오른손 놓고 왼손을 쳐 그냥 바로 뒤에서 보고 들어가서 어드레스 많이 쓰지 말고 뒤에서 보고 들어가서 놓자마자 바로 쳐요 오른팔 놓고 왼팔로 오케이 바로 쳐 바로 바로 하나 둘 오케이 오른손 놔야지 오른손 안 놨잖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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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야지 다시 오른손이 방해라니까 오른손 놓고 왼팔로 그냥 밀어 뒤에서 보고 뒤에서 뒤에서 들어가서 그냥 걸어가서 놓자마자 오른팔 놓고 왼팔 밀어요 오케이 그렇게 고샷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 광수 씨도 한번 해봐요 맨날 슬라이스 이제 고쳐야지 맨날 슬라이스 이제 고쳐야지 너무 빠른 슬라이스 그냥 빨리빨리 쳐야 돼 놓고 들고 있어봐 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되뇨 동범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 좋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가가 없다니까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렇게 빨리 나겠다 터프 안 나 안 보이게 해 죽겠어 내려가 빨간 거 그냥 나 보러가 한팔 해봐 한팔 해봐 빨리 그냥 확 밀어 생각말고 확 왼팔 고로케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얼마